아 너무 쉬운 걸 못했네 뭐라고 쓸까? 어디를 붙여야 될까 됐다 떨어져도 못 맞추는게 야 그거 진짜 힘들겠다 야 진짜 너무한다고 마키가 어디 붙인지 못 느끼게 아 맞아 맞아 계속 만져 그냥 왠에 엉덩이 만져 왠에 엉덩이 만져 진짜 오케이 됐어요 자 뒤로 돌읍시다 네 됐습니다 시작 얘가 너무 쉬운데 했네 재범이 형은 진짜 어렵다 난 나는 이거 얼굴 참새 자기 입으로 말했다 저 여기에요 뭐야 이거 태국가 있네 잠깐만 뭐 읽으면 통과 못해요 뭐 읽으면 통과 못해 태국말로 잡았어 니 다음은 나 어떡해 니 다음엔 니가 어떡해 나 좋은 거 쓰는 거 같아 마키 형 그 태국가 내가 힌트 줄게 내가 통과했다면 쓰는 말이야 알아이 알렛나 맞췄어요 맞췄어 어디 보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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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지 없어요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화장실 아니에요 휴지 없습니다 난 난 난 난 뭐 읽었어 난 이게 뭐 있나 여기 뭐 있나 잠깐만 난 난 뭐 여기 이상하지 들어오고 있지마 이상해요 거꾸로 읽으면 힘들겠다 거꾸로 읽으면 힘들겠다 이거 자 읽어봐 태국에서 제일 잘생겼어 야 여기로 해 여기 하나 있어 여기 하나 있어 왜 있어 난 거꾸로 읽으면 에 에 에 에 어디 갔어 오 오 어려워 어려워졌어 이거 안 돼 어디 가지? 모르겠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오 안 떨어져 야 어디 있어? 이거야? 오 오 세븐네 얼굴이야 야 야 이겼지 아니 뭐예요? 소음 4 5 5